맥스 레이드 맥스 맥스 다이맥스 굴 맥스 다이맥스 굴 요게 지금 전설 1호치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또 1호치를 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1호치 잡는 사람인데 1호치의 신이 있다면 나에게 오늘 1호치를 내려 주지 않을까 큰 기대는 안하고 할 건데 한번 나의 운을 테스트 해보자 이 말이지 아 울비네요 청비드 일단 여기서는 1호치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1호치 확인이 안 돼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볼에 껴야 되니까 몬스터볼로 던질게요 어차피 안나오죠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안 돼 조용히 해 돌아가 폰 감사빈다 으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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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원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지 그만둔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러면 꽝인 겁니다 맥스광석 10개 멀티 아 그거 그거 아니야 오 칠샷줄 과연 어 나이 나이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는 1호치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잡은 아 이거 또 나왔네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휴 봅시다 자 과연 오 가이오버인가 어 맞네 오 크레사리아 자 봅시다 아니 랩으로 좀 하네 제발 제발 얘는 들고 갈게요 얘는 들고 가자 흠 칠샷 아 이씨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봅시다 쌍검캐 고르고 비행이다 루기아도 비행인데 적도 눌렀어 뭐야 렉이야? 나만이래요? 아 어? 꽁승? 꽁승이냐 이거? 꽁승실화야? 흐하하하하하하 우와 야 역시 역시 갓게임프리크 걔를 잡아야 걔를 때려잡아야지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풀로 가야되는데 아 미친 나이스 이거 음? 진짜네 believers 이유로 아 나다니? 이로치면은 프리저가 이로치면은 프리저를 가지고 가는 끝에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둘 셋 따아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로치 하나 잡았다 이게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이게 약간 다른 이로치도 작업할 수 있으면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다 잡기는 잡아야 돼 겁나 웃기네 아 이거 가져갈게요 12번 했네 4시간 동안 12번 했어 이야 1시간에 3판 하는 거야 한 번 하는데 20분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구만 맥스광석 133개 4시간에서 133개 와 자 여러분들 그 다이맥스 어드벤처에서 잡은 네크로즈마를 피오니한테 데려가면은 뭔가 다른 이벤트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가져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프리즘 포켓몬 맥크로즈말고 프리즘 포켓몬 맥크로즈말고 그럼 울빈은 다 잡을 필요가 없네 피오니가 졌다고 해야 되나 아 이 아줌마 거야 야 울트라홀 다치는 거 아냐 아 특성 패치 개꿀 아 됐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 주네요 여러분도 네크로즈마를 만약에 이루치 작업할 거 아니면은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오니한테 말 걸어가지고 특성 패치 하나 받아가세요 지금 제가 4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지금 저거 광석 지금 100 몇 개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채우려면 200개 채우려면은 못해도 한 6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시고 왕관에서론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파 유파